1앤1 낮게 1앤1 1앤1 파울 2앤1 스윙 3진 1바운드선에 스윙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 포인트를 앞에 놓고 있었거든요 첫 타석에서는 밀어치려는 자세가 아주 좋았었는데 예 지금 투심 젠지협 암마운드선에 뭐 그냥 타석에는 9번 타자 강봉규 첫 타석 스트라이크 바깥쪽 1앤2 이번엔 높았습니다 원슬론 하나 13타점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잡아당깁니다 주자 2루 2루에는 박성민 풀카운트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멈춰 가장 깊숙이 자 이제 2구 커버 찬스 받고 있는 두산입니다 이제 3구 자 이번에 볼이었습니다 다소 2안타였어요 네 자 일단 송지로 투수는 자 손가락을 벌려서 저건 가운데서 떨어지는 공인데 네 선두는 최준석 반나칭에서 제2구로 맞겠습니다 제2구도 변하고 모두 카운터를 잡는 공 위인구 네 적절히 이용을 잘하는데 오늘은 이 슬라이더 4구 밀어친타구 파울 볼입니다 일례로 어떤 그 슬라이더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두산 그렇죠 지금도 직구인데요 자 이번에 본인이 어떤 등판 안하고 여유가 있는 날은 자 슬라이더네요 네 네 와라우스의 주장없이 타하스케는 7번 타자 유재웅 아 아주 잘 떨어졌습니다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럼 2할 3분 오리 자 이번에 금방이 크게 제2구 바깥쪽 나오다 보니까 네 신영현 선수가 이외에는 물론 슬라이더는 슬퍼 던지긴 하지만은 네 투앤완입니다 자 이번에 자 이번에 유재웅 타자 지난 시즌에는 1할 8분 1이 그쳤습니다 자 이번에 또 슬라이더죠 스윙 투앤완입니다 일단 2점을 허용한 뒤에 자 지금은 슬라이더가 아니라 7점이네요 네 스플릿 손가락 상큼 볼 배합이 중요한 거예요 원앤원 보험로는 3방이 있습니다 이제 3구입니다 던져줘야 됩니다 2앤2 고스윙 2앤2 2앤2 고스윙 3자범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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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타자 최종 선수가 2루트가 있습니다 2루트가 있습니다 1루트가 있습니다 초구름 버블 1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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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1 3 3 3 3 3 3 3 4 3 3 4 5 5 던졌는데 거기에 지금 체중타자의 플레이션이 나가고 말았네요. 네 누워서 또 일로 송구까지. 아까 주자 3루 상황에서 불러들이질 못했는데 이번에도. 그럼요. 자. 그렇죠. 바깥쪽. 오늘 구시면 이 정도까지구나. 이번엔 몸쪽 지릅니다. 2&1. 스윙. 낮은 볼 가다가 이제 유인하고. 예. 아웃 당하고. 지금 또 거기서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네요. 자. 이영규입니다.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아하. 우선은 2008삼진 현재 1988개. 자녀 열두 개를 남겨놓고 있는데. 불을 하고 통산 첫 번째가 되지 않습니까? 두뇌가 아주 명색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그 선수 생활을 오래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섯 개 난 이정범입니다. 오늘 내 안타를 기록했던 이정범. 네. 요즘에. 오늘 또 안타를 지르겠죠? 그래요. 내 안사. 이럴만큼 언젠가는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기대를 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정범은. 정말 그 기록에. 우리 한국. 살아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스윙. 선진. 상합니다. 역시 송진우 선수 말이에요. 네. 지금 아주 빠른 보루는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바깥쪽. 네. 거의 뭐 지금 홈프레이드 바깥쪽을 걸쳐서. 그래요. 참 고맙다는 이러한 표정이. 저 클락 선수에 대해서. 응. 이야기 좀 해줘라. 라는 어떤 부탁을 듣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외국인 용병 선수. 어. 팀 선수들과의 어떤 융화라든가. 이런. 4분 타자. 연습을 했죠. 그렇죠. 네. 리마도 강당강당했는데. 지난번. 역시 메이저리그을 경험했던 선수라는 것을. 입증을 해두신 말이에요. 자. 고승이 풀카운트에서. 지금 좋아요. 김정봉. 마흔 두살에. 나이를 감안.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송진우 만난. 그 자환을 만나면서. 약간 고전을 하는. 그런. 예. 못할. 그러한 그 피칭을. 송진우. 마흔 두살에. 좀 해내고 있습니다. 네. 2. 자. 볼카운트. 2에. 2. 자. 1차트 끊고요. 찼습니다. 지금 스타트. 아. 자. 보세요. 투술입니다. 자. 1위의 편집. 자.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니까요. 자. 이익은 선수. 대단한 송구력이네요. 그러니. 이익은입니다. 신내자. 지금은 스타트가 늦었어요. 완벽하게. 투스트라이크 슬리그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확하게 갑니다. 예. 세진 타율은 2할입니다. 4타점. 1구 스윙. 어. 대졸룩인데요. 네. 중앙고등학교 성균구원대 출신인데. 바로. 투전. 기회를. 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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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볼. 공쪽. 낮게. 투전. 투전. 스페인 삼진. 아. 무사 말로. 투전. 저렇게 이제. 화전이. 쓰읍. 그. 계속. 돼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더 명확히 보려면. 대상병 선수가. 1할 9푼. 올이. 11타점을 쓰린. 기록하고 있는. 조상대. 최상병. 스윙. 수강하우십니다.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내가 들어가겠다는. 사인인 것 같은데. 안상호수수. 그. 본볼. 파울. 원앤원. 원앤원. 겨우라도 파울. 해주자는 일로. 투앤원. 따라집니다. 삼진. 볼까요? 아. 지금은 스프리트죠? 예. 스프리트니까. 손가락을 벌려서 던지고. 예. 그러면서 회전이 아까. 속구에 비해서는. 좀 축을. 예. 한다면은. 그대로 아래위로 왔다갔다 하는. 예. 그런 스타일이죠? 예. 바로 볼처럼 보니깐. 계속 초구거리거든요. 아. 2번. 2번. 1번. 1번. 2번. 2번. 바깥쪽 나왔습니다. 이제 6호 헛스윙 삼진아웃 신명철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2-4 주자 3-1로 그렇죠. 전 오프에 대응이 되거든요. 원앤원 속지 않습니다. 원투 2-4 주자 3-1로 안타를 5개 3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삼진! 1997개째 그리고 위기를 스스로 남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투 트라이쉬리 볼이니까 베이슨 볼스로 1루까지 나갔던 정성훈 초구 바깥쪽 골입니다. 이제 2구 바깥쪽 스트라이겠습니다. 2000개 마이너스 3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바깥쪽 골입니다. 그렇죠. 볼카운트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오늘도 역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승부를 걸어주고 있는데 5구 바깥쪽 골입니다. 오늘의 모습들입니다. 6구 바깥쪽 골입니다. 마이너스 2개로 줄어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 잡아냈습니다. 5구 바깥쪽 골입니다. 참 그 한계가 한 달 가까이 한 달이 넘었죠. 그렇죠. 이 경우로는 김방을 쳐줄 수 있을지 왔나승에서 제 2구 받습니다. 송지만 오늘 세 번째 탈석 단타 기록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몸쪽 수락하겠습니다. 어떤 공을 던질 수 있을지 후나승에서 제 3구 백안 embraced 킹 아! X2 Lithium ash 송지반 선수가 3타수 모아타입니다.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지금 멀어보인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계속 그쪽으로 공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진이 야구실립니다. 3구 바깥쪽,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자, 투 스트라이크 환불이 됩니다. 자, 지금도 송지반 선수 여기서 8삼진이 전경하는 기록이 이루어질까요? 제 4구 바깥쪽! 아! 낮게 떨어집니다. 지금 송지로 투스도 보실까요? 자, 낮었다는 얘긴가요? 빠지지는 않았어요. 기대를 하고, 잠시만 긴장을 했는데 자! 드디어 2차 탐상진 기록이 됩니다. 기록하는 송지로 투스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송지로 투스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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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즈가 많아 민주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배cin도 무섭고 키가 되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